배우 정태우가 과거 하이라 최수종 부부의 열애 사실을 먼저 알고 있었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3일 방송된 KBS 이티비 살림하는 남자들 시즌 2에서는 정태우의 가족이 함께 영화제에 참석하는 장면이 그려졌다. 이날 정태우 아내 장인이는 8살인 둘째 아들 하린이가 부모님 직업 탐구 숙제를 받아온 것을 알게 됐다. 숙제의 내용은 부모님 중 한 사람의 직업을 조사해 일기로 재주라는 것. 하린이는 승무원인 엄마의 직업에 대해서는 비행하는 사람이라며 정확하게 알고 있었지만, 배우인 아빠의 직업에 대해서는 모른다라고 답했다. 이에 서운함을 느낀 정태우는 직접 연기하는 모습까지 보였으나, 하린이는 배우는 노는 사람이냐? 지금도 아빠는 놀지 않냐라고 일찜을 가했다. 1987년 당시 6살이던 어린 나이에 아역배우로 데뷔해 약 35년째 배우로 활동하고 있는 정태우. 결국 그는 아빠의 직업, 배우라는 직업을 아들에게 알려주고 싶다면서, 부천국제영화제 개막식에 가족과 함께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후 영화제 참석을 위해 헤이쇽을 방문한 정태우는, 데뷔 동기가 누가 있냐? 라는 질문을 받았고, 무려 나이차가 20살 정도 나는 최수종을 언급했다. 심지어 비슷한 시기 데뷔한 배우들에는 박영규, 85년 데뷔, 정보석, 86년 데뷔, 박준규, 88년 데뷔 등이 있었다. 정태우는 주변에서도 엄청 놀린다. 방송가의 최불암 선생님과 형동생 한다며, 이런 소문도 돌았었다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러면서 추억의 인물이 있냐? 라는 질문에는 하이라 를 언급했다. 그는 1993년 드라마 먼동에서 하이라와 남매로 출연했었다. 내가 12살이었는데, 그때 내가 동생으로 나왔고 나이가 어리니까 잘 모를 줄 알고, 하이라가 남자친구가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최수종이었다. 혼자만 알고 있었다. 비밀을 지켜야 되니까 아무한테도 발설하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서은혜 프리랜서 기자 호프커리어 엣지 메일 캄